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 세력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호가 납치당하고 말았다. 최근 한규환 후보에 대한 둘 차례 걸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또 위원장 명의로 보낸 경고 문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부정선거를 강하게 은폐하려는 아주 소수의 인물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당내에서 다른 소리가 일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과 동조하는 인물들에게는 사실이나 진실이나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한 그 국가의 미래 몰락하게 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활동과 재선과 정치적 영향력만 보장되면 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원래 투쟁 능력이 빈약한 국민의 힘을 구성하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엉거주춤한 상황으로 급에 질려서 비급하게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부정선거에 점력당했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바로 비행기가 납치당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차례 재검표가 마무리되고 천문학적인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목요일 이후에 비공개적으로 황교안 후보에게 보낸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맹예를 실주시키지 말라는 문건은 국민의 힘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1차 그러니까 두 번 보내졌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그런데 1차 경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경선 과정 중에 방송토론회 등 국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님의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육하 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후보님께 향후 후보자 경선 기간 동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 맹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서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실출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국민의 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 정홍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될 것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신해서 마치 해명해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약체 야당인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군의 소수의 부정세력 은폐 부역자들이 이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그야말로 납치됐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 데이터의 분석과 세 차례에 걸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점검을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거부 및 부실 그리고 대법관들의 재판지연과 정거 위조 등이 축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정거가 뭐가 더 필요한가 본래 선거 사무에 대한 의혹은 국민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의심이 든다. 선거에 의혹을 갖게 된다. 당연히 국민들의 기본권 참여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명할 책임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선관위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명에 필요한 재판정의 문을 지금 닫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조작위원회로 불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추락할 명예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조작위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아니라 재판지연과 기울이진 재판 때문에 이미 대법관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대법관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개법관인데 개법관 그들 대법관들에게 무슨 명예가 남아있겠습니까 개법관들에게 무슨 명예가 여러분들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이 아니고 개법관들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작태를 보다 못한 유튜브 채널 von의 김명 원장이 명쾌하게 국민의힘이 간절히 요구하는 육화 원칙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소위 불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육화 원칙이 필요하답니다. 김명 원장이 주장입니다. 누가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모씨 윤모씨 양모씨 고모씨 조모씨가 중국 공상당과 손을 잡고 두 번째 언제 웬입니다. 2020년 4월 12일부터 11일 사전투표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당일투표와 개표기간에 걸쳐서 셋째입니다. 어디서 외어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 전체에 대해서 넷째 무엇을 와십니다.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오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필요포수를 계산하여 사전투표율을 전국 253개 지역구에 고루 조작으로 올리고 사전투표율을 통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일 개표시에 미세 조정을 하고 주로 우편투표 방법으로 하고 전자개표 기능도 보조적으로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왜 국회 선진화법 제약을 쉽게 넘어서는 180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행한 사상 초유의 초대형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 범죄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흥정 역사상 가장 사상 초유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선거 범죄가 바로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것은 투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기꾼의 놀이터였습니다. 다음에 김영훈 원장은 입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존된 투표지를 열어서 재검표하고 비례표를 다 열면 되는데 이미 세 지역구로 무효사유가 확실하게 확보됐고 축적됐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6개월을 넘겨서 1년 6월이 되도록 단 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정황정거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화원칙이 뭐가 필요하냐 야야.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싸우는 야당이 아니고 웰빙 야당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대가 돼 있냐 야야. 국민의힘에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를 망하게 둘 겁니까? 김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합법하자는 하태경의하게 놀아날 겁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소수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준석과 하태경 류의 소수의 인간들이 국민의 힘을 그야말로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지금 야당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당의 이중대로 수행하고 그 일 안에서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제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가 부정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난 4년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음에 또 문재인 2 버전이 다시 또 권력을 잡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지지율이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여론조사도 조작하고 개표도 조작하고 선거도 다 조작할 건데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이야기. 베네수엘라에서의 카라카세라는 수도에서 한 모처의 비밀이 있는 임시사무소에서 모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함께 펼쳐질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의 힘이 이중될 수냐 이야기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 엄청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에 두 차례 걸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해야 될 것이지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단순히 황교안 후보에 대한 경고가 경고가 아니고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아주 소수의 사악한 그런 부정선거, 은폐부역자들에게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